신년운세를 보기에 앞서서 언니가 그냥 있는 자리가 답답해? 언니 있는 자리가? 있는 자리라면 지금 언니가 일을 한다든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뭔가 답답증이 지금 먼저 들어와 그래서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동을 안 한 것만도 못하게 됐다 소리가 나는 먼저 나오는 게 언니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언니가 요 근래에 들어서 자꾸 뭔가 짜증이 많고 답답증이 많고 예민해지고 하는 건지 우리 언니 성향이 그렇게 엄청 예민한 성격은 사실 아니거든 그래도 수긍하고 좀 받아들이는 성향인데 요즘에 좀 예민해? 사실은 결혼하고 오면서부터 좀 답답은 했어요 그래요? 애초에? 언니가 근데 결혼을 일찍 잡은 것 같지는 않아요 따지고 보면 30살 넘어서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그냥 신년운세라고 언니가 언니 입으로서 신년운세 보러 왔어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거 단순한 신년운세는 아니고 이 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많이 힘들구나 근데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근데 뭔가 빡빡하고 자꾸 힘듦이 들어오는구나 왜 나 혼자 이 모든 걸 다 감당을 내야 되냐 남편 자를 봐도 솔직히 깝깝해 그래요? 어 본인이 그렇다는 뜻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언니가 내 남편을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맞아 근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혼자 스스로 이거를 이겨내려고 내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또한 이것도 짜증나 뭔가 이게 언니가 지금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되면서 결혼이라는 게 내 앞뒤가 확 바뀌어야지가 맞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나는 뭔가 자유분방하고 그래도 난 내가 할돌이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가 하는 일은 더 많아졌어 난 더 열심히 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인정은 못 받는데 근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더 짜증나 근데 나는 더 할 일이 더 많아져 점점 언니 감정이 지금 이렇다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남편분은 밖으로 더 많이 돌 거야 왜?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깥으로 더 활동적이게 더 많이 하실 거야 그래서 남편분의 사주를 보면 2024년에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니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짜증이 나 우리 남편 일이 너무 잘 돼 이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범위가 더 점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그게 나는 답답스러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일이 잘 안 되는 걸 바랄 수는 없는 거야 사실상 그렇죠? 왜? 우리 언니아가 일하는 거는 그냥 보험처럼 일을 하는 거지 언니가 뭔가 금전적으로 많이 벌어서 나 혼자 그걸 가지고 생활하기에는 좀 빠듯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잘 안 됐을 때 내 벌이가 도움이 되는 거고 남편이 잘 됐을 땐 솔직히 내 벌이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하지만 내 일을 놓고 싶지는 않는 거야 맞아요 언니가 미쳐버릴까 봐 언니가 가정적으로 그냥 가정주부로 살기에는 힘든 사주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일을 잡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자라치는 건데 이번 2024년은 나 홀로의 싸움이야 아 그래요? 내면에 겉으로 보여지는 재물운이라든가 언니네 가족으로 봤을 때 재물운이라든가 건강운이라든가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왜? 남편이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함으로 인해서 벌이로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 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혼자 왜 뭐하고 있는 거야 나 혼자 이걸 왜 다 감당해야 돼 왜냐면 벌이로 감당이 안 돼요 나간 돈이 너무 많아서 대출금이랑 언니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홀로의 싸움 있지 이거를 남편분한테 얘기해봤자 그래서 어쩌라고 맞아요 어떻게 이미 이렇게 벌어진 걸 그러니까 열심히 하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성향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맞아요 그러니까 언니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라 우리 이런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너랑 나랑 더 세워야지 않겠느냐 아니면 디테일하게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겉만 보는 거야 우리 남편은 항상 그렇죠 언니는 속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서 안 싸울 일도 조금 티격될 일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분명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언니가 입 담으니까 큰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입 열기 시작하면 큰 싸움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실 거야 근데 지금도 저한테는 사사건건 잔소리 많이 하니 뭐 어쩌니 그러니까 언니가 말 많은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따지고 드는 거에 약해 전 그런 걸 잘해요 그치 그래서 겉만 보려고 하는 거야 항상 디테일하게 따지다 보면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면 자기가 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언니랑 말을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언니도 싸우기 싫으니까 말이 그냥 아껴지는 거야 언니 딴에는 근데 남편은 언니가 아끼는 말도 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왜? 이 사람은 그냥 내 말에 네, 네, 네 하는 사람을 원해 근데 언니가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저도 제 말에 네, 네, 네 하는 남편을 원해서 서로 너무 똑같다 아 그래요? 그런 말 내 주장이 강한 내 직성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하는 건 똑같다 이렇게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보면 언니네가 이혼수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응 근데 언니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우리가 못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 번씩은 들어 하지만 남편분이 아마 그거를 쉽게 잡지는 않으실 거야 언니 또한 그렇고 근데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그냥 내가 혼자 애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남편 없이 사는 거랑 뭐가 틀리냐 어차피 뭔가를 결정했을 때 자기가 다 결론만 짓고 난 그걸로 따르는 그런 부인을 원하는데 난 그게 싫고 그렇잖아 언니는 언니 결론만 얘기하고 근데 또 언니는 사설을 너무 많이 늘어나 남편은 근데 그게 듣기 싫고 너무 안 맞아 언니는 연애 많이 안 했어? 많이 했어 근데 왜 몰라? 장거리 연애 했어? 네 그리고 애 생기는 바람을 좀 급하게 결혼한 것 장거리 연애 했구나 맞아 장거리 연애 하면 단점이 어디 보여 장점만 보이지 항상 늘 그리고 보고 싶고 한데 그게 이야기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아차 내가 내 성격 꼼꼼한 성격을 이 결혼이라는 거에는 발휘를 못했구나 맞아요 난 정말 꼼꼼하고 내가 진짜 어딜 가도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성격인데 맞아요 이거를 하지를 못했구나 결혼은 좀 홧김에 한 게 있어요 그랬구나 반대하고 막 그랬었어?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 근데 뭐가 홧김에 했어? 애가 생겨버려서 그게 홧김에야? 애도 생겨버렸고 또 결혼하려고 한참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선도 많이 보고 아 그 시기가 딱 맞물렸구나 근데 이미 한 결혼은 어떡하겠어? 그쳐나 되돌릴 수는 없고 되돌려봤자 지금 시절에는 우리 언니 혼자 내가 벌어서 내 아이를 케어한다 이거는 솔직히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이랑 잘 맞춰가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47자 향후 4년이 지나면 조금 더 괜찮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본인 스스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짜증이 솔직히 편한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근데 그게 하필이면 언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는 엄청 밖에서 노력하고 있거든 본인 스스로는 근데 그 결실을 많이 맺지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짜증에 화풀이처럼 어떻게 보면 집에 와서 되게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 예민한 사람한테 언니 성격대로 하니 더 예민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고 언니 성격도 100% 발휘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받아들이고 냅두는 편이에요 남자들 괜히 하면 맞아 우리 언니가 그거를 한 3, 4년 동안 좀 마음의 도를 닦으세요 그렇게 가셔야 내 남편이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에 갑자기 수그러들어 우리 와이프가 고생 많았겠다 이게 보여 그리고 우리 언니가 나가는 3제예요 내년까지 그러니까 아직 음력으로는 우리가 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2023년으로 보거든? 네 2024년에 나가는 3제야 그래서 언니가 나 홀로의 싸움을 하겠다 이 소리야 나는 인생이 늘 3제였어서 근데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우리 언니도 숨통은 트인대 그리고 언니가 스트레스 받는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 되게 많이 혼자 우울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우리 언니에도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내 주변인들한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된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막 그런 말을 절대 못하는 성격이야 울려고 온 거 아닌데 그치?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다 조금 숨통이 되어서 맞아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내가 이거라도 해야 진짜 숨이 언니 말대로 쉬어지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지금 어쨌든 타지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남편 믿고 와갖고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을 더 이해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근데 언니네가 나는 한 번 지역 이동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집을 너무 비쌀 때 사서 지금 너무 그것 때문에 통이 좀 돈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언니네가 그 동네에 있고 싶지가 않아 지금 나는 그래서 지역 이동이 한 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동수를 잡을 수 있는 날이 오면 빨리 그냥 잡아버려 안 그래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맞아 조금 이동을 해볼까 지금 시도를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다시 서울 쪽으로 간다든가 언니가 원래 그 쪽에 있던 게 그나마도 마음에 위안이 되고 편해 근데 언니가 지금 있는 자리에는 이동을 아까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이동을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동을 하고도 오히려 좀 답답하다 이 소리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 근처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밑에 쪽으로 가도 돼 아예 서울 반대 쪽으로 생각은 중이긴 하거든요 서울 반대가 어느 쪽이야? 동쪽 아니면 남양주 쪽으로 서울 끝에 그쪽도 괜찮아요 혹은 이제 남쪽이면 뭐 광명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쪽도 괜찮아 오히려 안산 뭐 이런 쪽도 괜찮고 솔직히 저는 부산 가고 싶어요 당연하지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이 거기 가서 일을 하기에는 안 돼 그러려면 주말부부 해야 돼 진짜 근데 언니네가 사실상 한 3년 정도만 주말부부 생활을 하셔도 서로 간에 나쁘지는 않거든 근데 그게 좀 돈독했을 때 그 선택을 하셔야 돼 지금은 애기가 너무 어려워요 애매해 그거는 향후 나중에 언니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그냥 이 수도권에 있는 쪽으로 해서 이동을 잡으세요 그래야 언니가 이제 힘들다 이 소리가 나올 거고 남편분도 오히려 이동을 해놓고 나면 또 더 잘 풀릴 거 같아요 남편이 지금 본인이 하는 그 뭐 지역구를 잡고 있는 건 아니죠 어 활동 그 방향이 아 그렇죠 그냥 여기저기 다 달라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니네 쪽이 서울 쪽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남편이 활동이 더 범위가 커질 거 같아요 네 그러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언니 몇 월에 뭐가 좋고요 몇 월에 뭐가 안 좋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언니 내면에 있는 그 답답증이 해결이 돼야 이 부부간의 근본이 해결이 될 거 같아요 근데 답답증이 큰 언니는 돈이라서 돈도 돈이고 우리 언니 외로워 지금 내 진짜 마음을 둘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둘 곳이 있어서 남편 따라서 온 건데 남편한테 의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언니가 너무 힘들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나는 1차적으로 현실로 봤을 때는 금전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해결이 되면 두 번째는 언니 남편이랑 다시 돈독하게 내 마음을 좀 터놓을 수 있게 이럴 수 있는 노력을 서로 간에 하셔야 돼 솔직히 그냥 얘기해요 남편한테 언니 속내를 진짜 솔직히 얘기한 적은 없어 진짜 동네 저도 근데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먼저 알아주길 바라는 거겠지 상대방이 애매한 거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니가 그냥 당연히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내 힘듦을 껴맞추다 보면 언니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아줘야 되는 사람도 남편이란 말이야 너가 원래 살던 동네가 아니라 타지에 나 믿고 와서 이렇게 노력해 주고 너가 외로운데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너를 못 챙겼네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언니랑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든가 어? 고맙다 어? 이런 식의 그 말 한마디라도 언니한테 되게 큰 위안이 될 것 같거든 고맙다는 말은 서로 많이 하긴 해요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언니네는 더 많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 언니야가 지금 마음을 잡을 것 같아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언니야가 삼재가 오래 나가는 삼재이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기운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해거든요 2024년이 혼돈이 많은 시기야 이게 맞나? 나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나? 나 이거 맞는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아닌가? 아니야 맞을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혼자 내면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거 또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 그쵸 응 그러니까 언니는 남편의 뭔가 이렇게 부족한 점을 아우 이렇게 하라니까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언니가 먼저 좀 칭찬을 해줘 봐 이 사람이 칭찬에 약한 사람이야 맞아 근데 언니도 그래 언니도 칭찬에 약한 사람이긴 하나 못하는 사람한테 바라지 말고 먼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서 이 사람을 달래놓고 그 언니가 위로 받는 것도 방법이거든 네 그쵸 응 나는 그렇게 언니네가 2024년을 조금 이롭게 보내면 그래도 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동은 무조건 하세요 하는 게 좋아요 네 살짝 고민이긴 했거든요 남편이랑 그걸 잘 의논해서 이동수를 잡으세요 안 잡아야 될 이동수를 솔직히 잡은 거야 원래 응 좀 욕심이 앞선 것도 있죠 맞아요 응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동터거든 이사 잘못해놓고 우리가 조금 진짜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무겁고 막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동터로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 이동을 하셔요 그리고 언니가 거기 동네 가서 마음의 안정을 못 느껴 더 불안정해 마음만 바빠졌어 마음만 당장 옮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집을 아무래도 내놓으면 잘 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고 근데 언니 이제 이게 현실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집값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시기를 보고 2024년에 이동을 잡으세요 근데 나는 좀 하반기로 될 것 같아 네 안그래도 하반기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안그래도 남편도 집에 한 채 더 있는데 그러니까 명의만 사기 거고 어른들이 사시는데 그 집도 지금 3년째 안 나가는데 지역이 어디에요? 중랑구요 중랑구 거긴 좀 더 있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나가지 않길 바라는 것도 있어 그것도 그런 거 같아 근데 왜냐면은 세금이나 이런 거는 남편이 다 그쵸 그쵸 근데 그게 급하게 나갈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언니네가 지금 있는 곳이 더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네를 좀 많이 봐야 돼서 고민이긴 했었거든요 응 그래도 이제 이자랑 이런 거 따지면 아마 거의 또이 또이일 거야 응 네 일단은 돈도 돈인데 그 터에 가서 언니가 좋지 못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동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 그 돈도 네네 좋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이번 2024년에 좋은 거라고 하기에는 남편이 바빠지는 거 응 바빠야 어쨌든 돈이 되죠 돈이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는 시기는 맞거든 네 그리고 점점 나를 찾아줘 그런 시기는 맞기 때문에 그거 하나 봐야지 응 우리 언니는 내년 그러니까 2024년만 잘 넘기시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으실 거 그래요? 언니가 어디 가서 막 흐지부지 일하는 성격은 아니거든 응 그쵸 근데 이제 페이가 너무 내 성에 완전 안 차니까 그게 성에 찰 수는 없죠 네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애기더리고 그러니까 뭐 지병이 있다든가 건강 이런 쪽으로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언니 스스로 스트레스 받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건강도 요새 다시 여기저기 좀 아파서 원래 좀 약골이라 그게 그게요 언니가 병이 있어서 약을 먹는 건 아니잖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몸에 그 기운이 흐트러지고 밸런스가 깨지잖아 네 언니는 온몸이 아플 거야 당연히 그리고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네 그게 내 기억으로도 한 3, 4년 가더라 그래서 한 번 딱 그 밸런스가 딱 깨지잖아 그러면 확 아파 버리더라고 응 응 언니도 언니 스스로를 돌봐야 돼 근데 이제 거기가 뭐 암이 걸린다든가 무슨 병에 걸려서 아프다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